요즘 원룸이 조금 젊은 층한테 인기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투룸 하고 싶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거주하는데 자금이 많이 들고 대출 이자도 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혼자 거주하는 직장인들이 있죠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 장점과 단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원룸에도 이렇게 오픈형 원룸이 있어요 널찍해도 이렇게 룸이 막히지 않고 오픈형으로 돼 있어서 개방감 있고 널찍하게 보일지언정 말하는 음식 조리 냄새가 조금 차단이 안 되죠 그래서 그게 조금 나쁘고요 또 이제 분리형 원룸을 많이 선호하셔요 분리형 원룸 같은 경우는 룸으로 이렇게 방으로 막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 거실 겸 부엌 겸 이렇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빨래 같은 거 잡동산이 보관이 좀 용이하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어느 원룸을 보실 때 또 수납장이 잘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납장이 없을 때는 조금 너저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분리형 원룸이 좋고 또 내부 공간이 이제 오픈형보다는 조금 좁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조금 거기에서 너무 적으니까 또 조금 이제 발전한 게 이제 복층형 원룸입니다 복층형 원룸은 이제 위에 층에 침실처럼 이렇게 꾸며놓고 살면서 밑에는 이제 거실과 이게 좀 널찍하게 쓸 수 있죠 2층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이제 비용이 뭐 보증금이나 월세 이게 이 오픈형이나 불리형 원룸 그러니까 오픈형 원룸이 가장 싸고요 이렇게 되지 아니 이렇게 되죠 보면은 이렇게 가장 저렴하고 그 다음 불리형 원룸 그 다음에 이렇게 복층형 원룸 뭐 복층형 원룸도 조금 불리형 원룸만 비슷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룸도 보실 때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우선 이제 이렇게 원룸 같은 데 투자를 하시려면 보유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예산이 좀 넉넉하면 조금 넓은 데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요즘은 이제 직장이나 학교 거리 이런데 업무지 하고 가까이 있는 게 가장 좋고요 또 주변 편의시설 무시 못하죠 혼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면 그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채광통풍 뭐 수압 같은 경우야 요즘은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채광통풍이 잘 돼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내부에 옵션이나 CCTV 보안이나 방음이나 주변의 환경 같은 거를 보시면은 더 이제 좋죠 그거를 따라서 하시면 되고 이제 우선 계약 전에 보실 게 항상 집주인 등기비 등본을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 보유 현황 내가 주택이 몇 채가 있어서 취득록세가 두 채 이상은 8% 만약에 이제 주택이 아니고 비슷할 경우는 아닌데 그거 생각하셔야 되고 대출이나 근저당증 등 이런 것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집주인한테는 소유가 되어 있나 내가 살 때는 취득록세를 생각하셔야 되고 이분이 대출이 얼마 들어있나 아니면 근저당이 되어 있나 이런 걸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계약 후에는 이제 전입신고를 하셔야 되고 이제 전세를 들어오시는 분들 전세계약이죠 그럴 때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셔야 된다 그래야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하지만 꼭 실천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Scholom을 보내고 Kimberly 너 filter Prags receip